숫자기를 잡고 돌에 앉아서 단종에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벌아 뜨지 마시고 몸을 벗고 내밀는 사고의 필요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거나 무거운 척추, 끊지어 유보차에 있는 장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비슷한 장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오전에서 일종에 불이익을 통해 주세요.